물이 젖어놔야 되겠다 물이 젖어놔야 되겠다 아니 지금 물 없어요? 그니까 물 젖어 약수물 떠와야지 그쵸? 물 젖어놔야 되겠다 지게에다 외고 갈까? 2층 지나면 지게 지고 1층 지나면 손들어 가지 지게에 쏙 빠지잖아요 모퉁이 일단 반지게 놓고 바지 안하면 빠지지 어르신 지게잖아요 어르신 지게 물을 먹고 해야지 그냥 일단 물을 떠오고 일단 물을 먼저 떠올게요 제가 그럼 여기다 뭘 깔아요 한판? 반지게 있어 반지게 있고 비늘이 있거든 비늘 안 까면 옆에 물이 흘러가 새거든 잘 안 까면 갓대를 놓고 물이 흘러도 오지 않겠지. 이렇게 넣는다고요? 비를 놓고 통계를 두겠지. 한번 넣을 수 있어요. 발을 깨끗하게 해둬. 발을 깨끗하게 만들었을때 사용한 것 같아요. 눈에 두개가 다 없어서 구워둬, 도깨비게 멋진다 나는 책을 가져오죠 첫놈이니까 비닐좋으니까 비닐좋으니까 비닐으로 가져와 맛때먹고 어떻게 해 그냥 뭐 안한거야 돼지 물이 흘러도 물이 흘러도 얘를 묶어서 오면 되겠다 안 남아가야지 통 하나만 제지 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묶어야되네요 그 내중 언제가 묶어야지 나중에 그죠 부양게가 깎아먹고는 떨어지지 않네 그렇죠 이렇게 잡혀져서 촌놈인데 뭐 3개는 지겠지 하하하하 이것도 딱 묶고 그저는 내가 묶은것이 한 번 더 2개씩 되겠네 2개 주고 다녔어 어르신 옛날에 동작 10많자 2개 8짜리를 이거 뭐 10대씩 30키로 요즘에 하나밖에 못 지겠는데 여기는 여덟는 1개씩 옆에 보다가 되던거리가 아니고 심을 써야하는데 지금 올래 지키면 다리 아파가지고 이게 지게가 얕은데 저기다가 높은데 놓으면 돼요 약수소에다가 높은데다 높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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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돼요 높은데 해가지고 3개 또 오겠습니다 하하하하 약수소 자리나 갔다올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굴프제 여러분들 약수문을 뚫어 갑니다 세통 세통 기본 보통 한 두세통 식은 그래도 져야 괴직이 한통 들고서 무슨 약수 뚫어다닌다 그래 거참 서울에 도시에 계신 분들도 이왕이면 그 뭐야 그제 지게를 매고 그러고서 약수소를 다니십시오 물 한통 들고서 퍽퍽 대고서 다니지 말고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두세통씩 지게는 많이 질 수 있으니까 아 햇살좋다 무슨 이게 여러분들 이게 화전밭인데 불을 질러서 나무를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화전밭을 읽었어요 옛날에는 화전밭 그래서 이 태양이 봄날씨입니다 봄날씨 그러니까 3월에 3월 말일 3월 말일 날씨에요 지금 와 이렇게 따뜻하다니 제가 아주 우퉁을 벗고 팔도 다 걷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삼거리인데 밑으로 가면 약수터 약수터 이쪽으로 가면 윗밭 네 윗밭에 있고 요렇게 보면 이제 요기 참깨심어 어떤 자리 그리고 저 저 저 저 나무 있죠 가운데 가운데 요 나무 요런게 두릅나무예요 두루 요거는 앵두 앵두나무 사이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앵두나무 사이길 해문은 지게 걸리죠 좀 숙이고 요거 이제 감나무 내가 봤어요 처음에 하나 먹었었는데 감나무 이렇게 돌아 내려오면 요기가 이제 호박밭인데 여기 전체가 호박밭이에요 지게에서 물통이 덕덕덕 거리네요 지금 이제 호박은 뭐 지금 먹고 겨울이니까 저 앞에는 오동동 오동동나무 요거는 이제 자두나무 요거는 자두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대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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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나무고 하여튼 이게 이제 감나무인데 위에 고염나무인데 터준 감나무 위에 자른거고 너무 크다보니 여기 여기 이제 대나무 대나무 숲속 길을 불을 뚫고 햇살 사이로 비치는 다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는 골픽집 입니다 여러분들 골픽집 약수석길 베트남이 아니에요 여기 자 햇살 햇빛 햇빛 햇살 뭐가 다를까요 네 아주 따사로이 한가로운 겨울에 1월달 겨울에 그 약수석길입니다 아니 봄 아 저 밑으로 내려가죠 자 내리막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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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이 얼어있고 이 위에는 절대 안오는 샘물 절대 마르지 않는 사계절 아 저 꽁도 있네 자 잡으세요 여러분들 꽁입니다 꽁 꽁이 나무를 타고 있어요 어딨냐 안주거리가 날아가네 안주거리는 어차피 놓쳤고 안주는 놓쳤습니다 여기는 굴빛집 역사 물을 뜨겠습니다 자 여기도 받쳐놓고 잘 받쳐놓고 이걸 지게를 지게를 말이죠 여기 높은 델 라이브 왜냐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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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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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